이번 대회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외에 진출해 있어서 한국이 급성장을 하였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많은 실망감을 주었지만 저의 목적은 바로 이런 횡단, 종단 이런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늘 부족했었고요. 그 자신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단을 선택하게 되었고 앞으로 제가 계획 중인 구제활동, 어린이 구제활동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종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워크, 그 다음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자 분야에서 20년 넘게 살았던 이 부분들을 하나로 묶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건강 건강을 해야지 팀워크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건강해서 한 명이 나고 되고 그러면 팀워크를 깨질 수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건강과 안전일 것 같아요. 현재 아무래도 비용이 커서 비용 마련을 하고 있고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의 관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를 가는 거고 그러니까 걔네의 리듬에 맞춰서 어떤 그런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찾다 보니까 장구를 이번에 찾았어요. 그래서 종아리나 이런 데서 지금 열심히 장구를 틈틈이 공강 시간마다 배우고 있답니다. 평소 모습과 똑같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달라질 건 전혀 없고 항상 뭐 어려운 상황이라도 열심히 하니까 웃음 잃지 않고 그게 다 나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쏟아서 후회 없는 종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제 꿈을 찾았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시작한 미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가기 전까지라도 그리고 하는 동안에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즐겁게 많은 정보 얻어서 오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가야 할 거라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고고 아프리카 화이팅! 고고 아프리카 화이팅! 고고 아프리카 화이팅! 고고 아프리카 화이팅! 화이팅! 고고 아프리카 화이팅! 고고 아프리카 화이팅!